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올라가는 꿈은 일반적으로 상승, 성공, 발전, 성취를 상징하며 꿈을 꾸는 사람의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와 열망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의 상황, 심리상태, 그리고 주변 환경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꿈에서 올라간다는 것은 보통 어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행위, 혹은 더 나은 상태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넘어서 정신적, 감정적, 또는 사회적인 상승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는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삶에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산을 오르거나 계단을 오르는 꿈은 보통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 어떤 목적이나 성취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꿈에서 힘들게 올라가더라도 결국 정상에 도달하는 꿈은 그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있으며 결국에는 성공에 이를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앞둔 어시 어시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승진을 앞둔 상태에서 꿈 속에서 끝없는 계단을 올라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어시가 승진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도전을 상징하며, 그가 인내를 가지고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예시하는 꿈이었습니다. 올라가는 꿈은 자기 개발과 성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키고자 할 때 꿈 속에서 산을 오르거나 높은 빌딩을 올라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개인의 내면적인 성장을 향한 욕망을 나타내며, 지적인 성취나 스스로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노력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 B씨 B씨는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꿈 속에서 산을 오르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지식을 쌓고 자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며, 앞으로의 학문적 도전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상징적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꿈에서 올라가는 것은 때로 사회적 지위나 명성의 상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사회적 성공을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을 반영하며, 현실에서 자신의 위치를 더 높이고자 하는 열망을 나타냅니다. 특히 직장에서의 승진, 사업에서의 성공 등 사회적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사업 확장을 계획 중인 C씨 C씨는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고 더 많은 성과를 얻고 싶어했습니다. 그가 꿈 속에서 높은 빌딩을 빠르게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꿈을 꾼 것은, 그가 현실에서 더 큰 성공을 갈망하고 있으며, 사회적 위치에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자 하는 열망을 반영한 것입니다. 올라가는 꿈은 또한 긍정적인 변화나 발전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높은 산을 오르거나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곧 삶의 여러 측면에서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상징하며,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직을 준비하는 DC. DC는 현재 직장에 불만을 느끼고, 더 나은 조건의 직장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계단을 오르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더 나은 기회를 찾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하며, 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냅니다. 올라가는 꿈은 때로 정신적, 영적 성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더 높은 경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꿈은 자주 나타나며, 그들이 내면의 깊은 성찰을 통해 더 높은 의식상태에 도달하고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적인 깨달음, 명상, 또는 깊은 자기 성찰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명상과 자기 성찰을 하던 DC. DC는 오랜 기간 동안 명상을 하며 내면의 평화를 추구해 왔습니다. 그가 꿈속에서 구름 위로 천천히 올라가는 꿈을 꾸었을 때, 이는 그가 영적인 경지에서 더 높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느낀 평온함은 그가 자기 성찰을 통해 더 높은 정신적 상태에 도달했음을 반영합니다. 올라가는 꿈은 구체적인 상황이나 장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꿈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심리적, 영적 차원의 상승을 나타내는 것인지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산을 오르는 꿈은 주로 꿈을 꾸는 사람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산은 그 자체로 장애물이나 도전을 상징하며, 산을 오르는 과정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극복해야 할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산 정상에 도달하는 꿈은 성공을 상징하며, 그 사람이 결국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것임을 나타냅니다. 계단을 오르는 꿈은 한 단계씩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계단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목표에 다가가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주로 장기적인 계획이나 목표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단을 오르다가 넘어지거나 중간에 멈추는 꿈은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3.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꿈은 빠른 성공이나 성취를 의미합니다. 엘리베이터는 계단과 달리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빠르게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합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거나 멈추는 경우, 이는 성공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꿈일 수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꿈은 영적 성장이나 정신적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더 높은 의식 상태에 도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늘로 올라가는 꿈은 평온함, 자유로움, 그리고 일상에서 벗어난 초월적인 경험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달이나 언덕을 오르는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현실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언덕은 산보다는 덜 가파르지만, 여전히 도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 이는 작은 문제나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달인은 또한 새로운 기회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승진을 앞둔 FC의 꿈 FC는 승진을 앞두고 많은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 시기에 꿈 속에서 높은 빌딩의 계단을 끝없이 오르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FC가 직장에서의 승진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상징하며, 그가 느끼는 부담감과 동시에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시의 꿈 지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신에게 큰 기대감과 부담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는 큰 산을 오르고 있었으며, 정상에 도달했을 때 눈부신 풍경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 꿈은 지시가 프로젝트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크며, 그가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과 인내를 발휘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감나무에 올라가는 꿈 감나무에 올라가는 꿈을 꾸게 되면 이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해나간다. 개미가 먹이를 찾아 큰 나무 위로 올라가는 꿈 직장에서 승진하여 중앙으로 올라간다. 입하, 당선, 합격, 학위, 자격 취득, 승리, 성공 등이 있다. 건물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가는 꿈 건물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가는 꿈을 꾸게 되면 높은 기관의 일을 맡거나 신분, 직위 등이 현재보다 상승하게 된다. 건물 옥상에 올라가는 꿈 장사가 잘 되고 상사에게 인정받게 된다. 걸어서 계단을 올라가는 꿈 순서 있게 점진적으로 지향하게 된다. 학업 성적 향상, 진급, 적금 등을 타게 된다. 계단과 사다리를 밟고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꿈 진급 및 신분상에 따른 영예, 출세와 발전, 성취를 얻게 된다.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꿈 노력 끝에 직장에서 승진한다. 학업 성적 향상, 적금, 생활 수준 향상 등이 있다. 계단을 타고 높은 층으로 올라가는 꿈 자신의 굳건한 노력으로 어려움을 딛고 찬 맛을 보게 된다. 자수성가한다. 고릴라가 산 정상에 올라가는 꿈 지위가 향상되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입학, 승진, 합격, 강선, 취득, 경사 등의 길조이다. 고양이가 부부의 방에 들어가거나 도는 침대 위에 올라가는 꿈 부부간에 말 못할 비밀이 있음을 나타낸다. 구렁이가 마루를 통해 지붕으로 올라가는 꿈 구렁이가 마루를 통해 지붕으로 올라가는 꿈은 장차 아이가 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큰일을 성취하게 된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꿈 길하나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으므로 행동에 조심할 것 국기가 펼쳐진 채 하늘 높이 올라가는 꿈 뜻밖의 직장에서 고속 승진하여 입신 출세하게 된다. 그 많은 기러기 중에서 단 한 마리만 용으로 변해 하늘 위로 올라가는 꿈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당당히 최고의 대상을 받게 된다. 명예가 세워진다. 까만 염소가 산으로 잡고 올라가는 꿈 입시에서 낙방을 하고 집안에 노령의 환자가 있으면 간호를 정성껏 해야 한다. 꽃밭에서 용 두 마리가 꿈틀거리며 하늘로 올라가는 꿈 집안에 혼사가 들어와 약혼이나 결혼을 하게 된다. 사랑으로 결실을 맺는다. 나무뿌리나 풀뿌리를 잡고 위로 올라가는 꿈 협조자를 물색하고 그에게 의지하여 난처함을 무면하게 될 것이다. 나무나 풀뿌리를 잡고 위로 서거나 산에 올라가는 꿈 협조자의 도움으로 고비를 넘기고 자신의 일을 성취함 나무로 만들어진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꿈 새로운 일의 시작 출세 명예를 암시하며 새로운 사업의 자료를 얻게 된 나무에 올라가는데 갑자기 부러지던가 떨어지는 꿈 자신이 사고를 만나 부상을 당하게 되던가 생명이 위험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 날개짓을 하며 높은 하늘로 올라가는 꿈 상당한 노력 끝에 일치월장으로 최고의 영예를 얻게 된다. 소원 성취를 이룬다. 높은 곳으로 한없이 올라가는 꿈 자신의 지위나 위치가 향상되고 아랫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된 높은 탑 위에 백 명이 하늘로 올라가는 꿈 천민의 신분을 벗고 일학 입심양명하여 대중의 스타가 된다. 입학, 승진, 합격, 당선, 취득, 승리 등의 경사가 생긴다. 뜻밖의 행제를 한다. 누런 황룡이 깊은 산 계곡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꿈 생산, 유통, 식품업 등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린다.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눈속을 꿰뚫고 속꽃인 용이 하늘로 높이 올라가는 꿈 깊은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게 된다. 학생은 머리가 맑아지고 학업 성적이 오르게 된다. 학술, 창작, 연구, 창조 등의 길조이다. 다람쥐가 밤나무에 올라가는 꿈 확실한 실력자를 만나 도움을 받고 사업 성과가 대단히 양호하게 된다. 재물, 승진 등의 길조이다. 다람쥐가 밤을 따 먹으러 밤나무에 올라가는 꿈 실력자를 만나 도움을 받아 좋은 사업 성과가 있음. 재물, 승진 등을 암시 밤 위에 올라가는 꿈 밤 위에 올라가는 꿈을 꾸게 되면 시험에 합격하거나 취직, 승진, 당선 등 기쁜 소식을 듣게 된다. 담쟁이 덩굴이 감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꿈 자연과학, 식물, 생물, 경제, 경영, 무역, 회계, 세무, 농업학과 등에 관한 학업 성적이 오른다.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도사의 지팡이가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꿈 권세, 국회의원, 장관, 법조계의 수장, 경찰총수 등의 한 조직의 수장이 되어 확실히 출세하게 된다. 수도를 하여 대각을 얻고 도인이 된다. 도칭계를 올라가는 꿈 여러 가지로 곤란과 손실 등 장애를 치르게 된다. 두 마리의 산룡이 불을 뿜으며 하늘로 올라가는 꿈 나라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국대민환으로 사회가 안정되며 국민이 마음 놓고 편안히 잘 살 수 있는 풍토가 된다. 사회복지 국가, 정치경제 발전이 있다. 두꺼비가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꿈 두꺼비가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꿈을 꾸게 되면 평범한 사람이 운때를 맞아 입신 출세하여 앞날이 밝을 짐조다. 땅 속에서 신묘한 돼지떼들이 나와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꿈 직장에서 승진하여 중앙이나 서울로 자리를 옮기게 되거나 돈, 재물, 횡재 등 암시 땅거미가 큰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꿈 입하, 합격, 승리, 승진, 당선 등과 같이 일신상의 경사스런 일이 생기며 사업이 순조롭게 풀릴 짐조 땅 속에서 신묘한 돼지들이 나와 산 위로 올라가는 꿈 직장에서 승진하여 서울이나 중앙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재물, 돈, 횡재 등의 길조이다. 땅 속을 뚫고 속 꽂힌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꿈 개천에서 용 나듯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역경을 딛고 일어서게 된다. 신령이 도어 북이 영화를 누리게 된다. 행운의 어심이 찾아온다. 마을 어귀의 좌우로 있는 장승이 용으로 변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꿈 구라기나 동네에서 경사스런 잔치가 벌어진다. 동외경사 건축, 신굿, 마을굿, 풍면제, 명예, 부휘, 성공, 입신, 출세 등을 하게 된다. 멧돼지를 타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꿈 경제학자나 경제인으로 출세하여 세상의 이름을 떨치게 된다. 입하, 승진, 당선, 허기취득, 승리, 자격취득, 합격, 성공 등 소화성취한다. 모자나 화반을 쓰고 높은 단상이나 무대 위로 올라가는 꿈 장차 직장이나 신분 및 사업에 변동이 생기며 널리 명성을 떨치고 부귀와 번성이 따르게 된다. 미꾸라지가 빗줄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꿈 부귀공명하고 입신 출세하게 된다. 행제, 재물, 입하, 승진, 당선, 합격 등의 길조이다. 지금까지 마음먹은 대로 소화성취하게 된다. 뜻밖의 복원을 받는다. 미꾸라지가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꿈 권성, 부귀를 뜻하며 무명인이 일약스타가 되어 세상의 이름을 날리거나 풀리지 않던 일이 결실을 보게 된 밧줄을 타고 무지개로 올라가는 꿈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아지고 부귀공명하여 출세하게 된다. 명예, 승진, 당선, 합격, 입학, 학위, 자격취득, 승리, 성공, 창작, 소화성취 등의 길조이다. 배우가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꿈 온수가 대통하고 마음먹은 대로 소화성취하게 된다. 입신 출세한다. 백명이 구름을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가는 꿈 마음이 깨끗하고 청정하여 현대판의 청백미가 된다. 훌륭한 의술로 국민 복원, 지요 향상에 이바지한다. 권세, 부귀, 명예, 승진, 당선, 합격, 학위, 자격취득, 입신 출세 등이 있다. 백성을 타고 올라가는 꿈 승진하여 입신 출세하고 금위원향한다. 명예선양, 당선, 합격, 입학, 학위, 자격취득, 승리, 성공, 인기상승, 정보, 북제시장 점유, 발전 등이 있다. 뱀이 산으로 기어올라가는 꿈 시끄러운 말썽 내지 손실, 장애 등이 빚어져 곤란과 굳은 일을 치르게 된다. 뱀이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꿈 뱀이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꾸게 되면 가까운 시일에 커다란 명예를 얻게 될 것이다. 뱀은 여아를, 구렁이는 남아를 의미한다. 뱀장어가 빗줄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꿈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입신 출세하게 된다. 입하, 승진, 당선, 합격, 성공 등이 있다. 버드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꿈 어머니나 여성의 도움으로 못다한 일을 성취시킨다. 합격, 승진, 당선, 합위취득, 승리, 성공 등이 있다. 배낭을 등에 지고 삼콕대기를 향해 올라가는 꿈 근심과 장애를 짊어지고 난관에 부딪히는 형국이어서 무리한 일에 착수 내지 불안정한 승부를 거는 등 손실 및 낭패와 연관들 위험의 징조이다. 소원, 사업, 계획한 일에 고달픈 역경이 따른다. 불난 집에서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꿈 사업이 번창하거나 세상에 과시할 일이 생긴다. 붉은 장미꽃 속에서 용이 나와 하늘로 올라가는 꿈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예쁘고 훌륭한 딸을 낳는 태몽이다. 동어가 흐르는 냇물을 역류하여 잡사게 올라가는 꿈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힘차게 목적을 위하여 전진하게 된다. 입하, 승진, 당선, 합격, 승리, 학위, 자격취득, 계약, 협격, 성공 등의 길조이다. 비를 맞으며 산에 올라가는 꿈 길을 맞으며 산에 올라가는 꿈을 꾸게 되면 하고자 하는 일이 이제 뜻대로 이루어진다. 빗물 속에 미꾸라지가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꿈 보통 사람이 일약스타가 되어 세상의 이름을 떨치게 된다. 입하, 승진, 당선 등의 길조이다. 비출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꿈 입신양명하여 출세하게 된다. 입하, 승진, 합격, 당선, 취득, 승리 등의 경사가 있다. 뿌리 달린 용을 타고 높은 하늘로 올라가는 꿈 권록과 명예를 얻어 감두를 쓰게 된다. 입하, 승진, 당선, 합격, 승리, 성공 등이 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진급 혹은 진학이 이루어질 징조다. 사슴을 따라 동산 위로 올라가는 꿈 상당한 실력자를 만나 도움을 받고 희망찬 앞날이 환히 밝아온다.